자, 도착하셨습니다. 배우 지진희씨가 오셨고요. 너무 화려하십니다. 자, 두 분을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뵙고 있는데요. 축제하고 있는 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상은 정말 꼭 받고 싶고요. 네, 저영씨 그 상 받으러 왔어요. 네. 제 손주. 네 때문에. 민희씨 개가 지켜요. 너 진짜 사랑해. 죽여보니까. 끝까지 다 죽인다. 가자. 안 돼. 저도 이 생활을 40년 넘게 하면서 예쁜 분들 많이 봤는데 정말 예뻐요. 우리 김태희씨 이쁘고. 오, 김현주씨. 오, 마이 파트너. 좋아요. 아, 그리고... 이천씨의 S.A.F. 경기 대상의 10대의 스타입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주워. 왜 이렇게 가리까? 와서 주워가라고. 내 눈에 안 뜨게 치웠죠. 김현주. 그 사람까지 아니라고 해도 난 알아. 그냥 알아요. 내가 알아요. 아내니까. 지진희. 안녕하세요. 진경희입니다. 아시아의 프린세스. 아, 프린세스. 예, 아휴, 감사합니다. 긴장하셔서. 예, 예. 어떻게, 예. 아, 저의 프린세스. 아이고, 예. 참,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SBS 연기대상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투표를 했습니다. 12커플 가운데 저희가 3커플을 선정을 했는데요. 투표를 통해서 먼저 첫 번째 커플을 유준상씨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자, 마지막 커플은 유준상씨. 네, 마지막 커플은 지진희, 김현주 커플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지진희씨와 김현주씨 애인이소유에서 운명처럼 다시 사랑하는 가수 아픈 로맨스를 보여드렸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욕했다가 설렸다가 뭐 이렇게 계속해서 알콤달콤 두 분의 사랑을 받습니다. 자, 먼저 우리 주원씨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김태희씨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아인씨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아, 네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신세경씨 축하드립니다. 네. 네. 이어서 우리 지희영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99년 데뷔 우리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현주씨 축하드립니다. 네, 김현주씨 축하드립니다. 아역배우가 인형을 선물로 줬습니다. 자, 먼저 이 상을 항상 작품하면 꼭 이 상이 너무 탐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기쁩니다. 너무 좋아요. 또 한마디 더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지진희씨. 네, 지진희씨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상 정말 받고 싶었습니다. 네, 너무 기분 좋고요. 다들 말씀하셨지만 제 파트너 김현주씨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시 한 번 우리 베스트 커플 수상한 우리 여섯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